영상 진행은 재료 분석과 뉴스 테마 체크한 이후에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 소통방, 참여 방법 안내 드릴 겁니다. 그 이후에 기술적 분석을 통한 대응 타점, 결국 매수가와 매도가 되겠죠. 이렇게 영상을 진행해 드릴 겁니다. 특히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 방 같은 경우는요. 상단 배너에서 보듯이 바로 영상 옆에, 제목 옆에 더보기 버튼 클릭하시고요. 더보기 버튼 누르면 하단에 이렇게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방 링크가 뜰 겁니다. 클릭 한 방으로 링크 입장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강조드리지만 이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손절 없이 수익으로 반드시 마감할 거라고 확신 드립니다. 영상 진행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안심시켜도 이 소비심리라는 것은요. 통제하기 힘들고 일단 기존의 경험, 2021년도의 요소수 사태에 대한 기억이 있는 분들은 당장 재고를 쌓아두고 그 다음에 계속적인 사재기를 할 확률이 심리적으로 높은 테마죠. 그 부분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결국 역사는 반복되고 다시 한번 아무리 정부에서 괜찮다, 비축분이 있다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이 소비심리를 억제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차량용 요소수 품절 사태가 나오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뭐가 있어요? 한국은 중국산 요소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얼마만큼 수입을 하냐? 정확하게는 89%, 대략적으로 모든 요소수의 10분의 9가 중국을 통해서 이어지는데 중국의 요소수 수출 제한 조치 때문에 다시 한번 아무리 정부가 2개월치 비축분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적인 불안감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보시면 국내 요소수의 국가별 비중을 보면 중국이 매우 압도적입니다. 이게 2020년도 기준이었고요. 계속적으로 보시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계속적으로 상승해 왔습니다. 결국 국내 요소수입 현황만 본다 하더라도 총 수입량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요소수에서 필요한 차량 얼마나 되나 한번 따져봤을 때 21년도 8월반 기준 국토교통부의 공식 자료입니다. 최소한 200만대 그리고 디젤 승용차 200만대 그리고 나머지 특수 견인차까지 포함한다면 대략적으로 600만에서 700만이 최소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급 불안에 쌓인 상태에서 이 요소수에 대한 비중이 중국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이유가 없죠. 계속적으로 이 가격 불안의 심리가 주가에 그리고 관련주들한테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이 부분 꼭 체크해 두시고요. 원자재 수입품 특정 국가 의존도 정말 중국이 절대적이고 무려 1850개가 넘는 원자재 수입품이 중국을 통해서 지금 수입되고 있죠. 그 중에서 1위는 뭐다? 바로 요소다. 이 요소라는 것은 요소수의 원료의 바로 핵심적인 재료이기도 하죠. 결국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수입 다변화 조치가 그대로인 상황에서 2021년도 요소수 사태는 다시 한번 반복될 것이다 라고 강하게 예언드립니다. 이 부분 꼭 체크하시고요. 한국의 요소수의 국가별 비중 계속적으로 중국이 올라갔었죠. 21년도 자료부터 어때요? 23년도까지 수출의 수입에 다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적인 의존 사태가 해결되지 않은 부분은 결국은 역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 21년도 요소수 대란때도 똑같았습니다.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결국은 중국의 석탄수급난이 시작됐고 그렇다면 전력이 부족하니까 어때요? 석탄기반의 요소추출량이 감소되면서 중국이 요소수치를 금지했었죠. 이때 당시에 엄청난 대란이 났던 걸 상기한다면 이번 요소사태도 똑같이 재현되고 아무리 정부 산업부가 괜찮다 2개월분이 있다고 떠들어도 결국 이 재고분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고 더 사재기하려는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드립니다. 자, 보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지금 다시 한번 진화하기 위해서 정권 차원에서도 이렇게 브리핑을 내고 있는데 지금 2개월분 가지고 겨우 해명하는 겁니다. 2개월분은 당장 요소수 사태가 공급이 차질을 빚게 되면 이것도 금방 동나는 물량들이죠. 결국 근본적인 조치가 이루어진 않는 상태에서 이런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임시조처다. 결국은 재료로서 강하게 튀어 오를 재료로 2021년도 관련주 차트를 참고해보면 지금 10거래일 이내에 최소 못 먹어도 15% 이상 먹을 종목 제가 선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다시 한번 요소수 대란 결국 근본적인 조치인 수입의 다변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절대적인 중국 수입산에 의존하다가 다시 한번 때려맞게 생긴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차량용 요소수 90%가 중국입니다. 결국은 중국이 이 수출 제한 조치를 한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요소수 대란에 다시 한번 2차 전쟁을 불러온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가장 상식적이죠. 네, 여기서 잠깐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소통 매매 방 입장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 조용하게 방해 없이 정보만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텔레그램바 입장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대화하는 걸 좀 좋아하시면서 서로 질문하고 소통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픈 카카오톡 방으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영상 제목 옆에 더보기 버튼이 있거든요. 이거 꾹 클릭하시고 그러면 하단에 링크 나와 있습니다. 클릭하고 입장하면 그게 입장 완료 끝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면요. 제목 옆에 더보기 버튼 누르시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링크가 뜨죠.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텔레그랩 앱으로 자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 채널의 입장에서 들어가기 버튼 누르시면은 그게 끝입니다. 간단하죠. 지금 이 텔레그램바 주식 투자의 마법 공식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걸 1일부터 어떤 내용들로 좀 채워져 있냐면요. 첫 번째 시황 분석입니다. 방전에 이런 식으로 장전 브리핑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전일 종가 매수했던 종목들 시초에 매도 짧게 합니다. 종목 추천이 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핵심적으로 기존에 나갔던 종목들에 대한 추천, 선보 토건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매도가 나갔네요. 20% 수익 보면서 하루하루 단타 그리고 짧은 구간 내에 일주일 안에 종목들을 회전시키면서 종목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시황 분석과 종목 추천해드리면서 그 다음에 주요 당일 재료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재료 체크 및 테마 분석해드리고 있고요. 관련 주들까지 체크해드리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두 종목 그리고 주요 종목에 대한 이슈와 외 상승 이유에 대해서 분석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묻고 답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소통을 좀 해드리고 있죠. 라이브 방송도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종목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 소통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많은 종목 추천과 그 다음에 수익 인증들 많이들 해주고 계시는데 같이 참여하셔가지고 시황 분석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종목 추천 그리고 테마 분석 그리고 라이브 소통까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여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영상 제목 옆에 더보기 버튼 누르시고 링크 클릭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혼자 매매하지 마시고요. 같이 소통하면서 매매할 수 있게 이렇게 채널을 만들어 놨고 텔레그램 방 플러스 그 다음에 카카오톡 방 같이 있습니다. 어디로 입장하시는지 그 부분은 본인의 선택이겠죠. 들어오셔서 눈팅이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 자료가 진행되고 있고 어떤 내용들로 재료가 채워져 있는가 한번 눈팅이라도 해보시고요. 제가 요구하는 거 없습니다. 전화번호로 문자를 발송해달라 이런 부분도 없고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부분도 없습니다. 그냥 들어오셔서 같이 소통하고 주주분들끼리 모여서 주식투자 누적수익률을 만들어 나가면서 기존 종목에 대해서도 대응해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참여하셔서 어때요? 소통하면서 같이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를 통해서 저도 채널 성장하고 여러분들도 기존 종목에 대한 대응과 그 다음에 종목 추천 그리고 시험 분석까지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어서 영상 추가적으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조비 종목에 대한 차트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통해서 추세와 지지 저항 구간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핵심 대응 가격인 매수가 그 다음에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등 가격 전략하고요. 그 다음에 각각 AB 시다리오에 대한 시다리오 대응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체적인 가격 전략을 오픈해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야 수익 챙겨가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보시면은요. 기존의 재료로 강하게 갭상승이 일어났다가 바로 시가를 이탈하면서 매도세가 나왔죠. 기존의 저항 구간이 바로 17,000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쌍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밑바닥에서 지지 테스트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현재 이 구간에 매물대는 강한 저항 구간이기도 합니다. 보시면은요. 갭상승 이후에 은봉 다시 은봉 계속적으로 양봉을 만들지 못하고 떨어지는 모습에서 우리는 현재 이 구간에 대한 강한 저항을 받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그렇다면 다시 하락으로 가는 것이냐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는요. 이렇게 바닥을 만든 이후에 다시 한번 시세가 터지는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이제는 어때요? 이 바닥 구간을 다지고 상승 추세로 올라갈 확률이 매우 매우 높죠. 그래서 1차 매수가 고려해 볼 부분이 바로 기존의 매물대였던 어디예요? 주요 2평선 지지가 있던 바로 이 구간입니다. 가격으로 보시면은요. 대략적으로 13,900원에서 그 다음에 13,300원 네. 13,900원에서 13,300원 구간이 1차 분할 매수 가격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당연히 전저 가격인 바로 밑에 12,900원으로 잡으면 되겠죠. 12,900원 손절가가 굉장히 짧습니다. 손절가가 짧고 그 다음에 기대수익이 높을 때 이런 자리를 손익비가 높은 자리라고 이야기하고요. 핵심적으로 승률까지 높은 자리입니다. 보통 추경 매수에서 따라가게 되면 보통 이렇게 급하게 따라가면서 물리게 되죠. 하지만 상승 이후에 상승을 확인하고 눌림목 터치만 기다린다면 낚시와 같이 주식은요. 주요 눌림목 매매만으로도 리스크를 낮추고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메인 시나리오 A시나리오에 대한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렇다면 목표가는 얼마로 설정을 해야 되느냐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목표가는요. 기존의 저항을 받았던 바로 17,000 구간이 1차 목표가다. 여기서 물량을 반절 매도 하시고요. 2차 목표가는 이 17,000 구간을 강하게 돌파 또는 이탈하지 않을 시에 다음으로 설정할 구간이 바로 얼마예요? 이 갭자리입니다. 갭자리 보이세요? 기존에 이렇게 갭자리가 나왔었죠? 그 구간이 얼마다? 네 맞습니다. 2만원 구간이 현재 2차 목표가입니다. 이렇게 분할 매도로 대응하시고 1차 때는 반절 그 다음에 2차 때는 전략 매도로 대응하는 게 가장 안전하면서도 수익을 빠르게 극대화하실 수 있는 바로 지름길입니다. 자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핵심 대응 가격 다 오픈해 드렸고 마지막으로 단타 관점의 B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면요. 다시 한번 보시면 이 61선 보이세요. 가격이 14,300원입니다. 대략적으로 단타 관점이라는 14,300원에서 14,000 구간에 사셨다가 그 다음에 바로 똑같이 전저가 이탈하는 12,910원에 손절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동일합니다. 1차는 17,000이고요. 그 다음에 2차는 아까보다는 짧게 18,000 구간 이렇게 분할 매도로 단타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재료적인 모멘텀과 추세 지지 저항 그리고 각 시나리오별로 핵심 대응 가격 제가 다 오픈해 드렸고요. 이와 관련해서 꼭 기억해 두셨다가 종목 대응하셔서 수익 반드시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그 다음에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자 영상 끝내기 전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아직도 혼자 매매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 소통해서 그리고 소통하면서 매매하고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소통망의 특징으로는요. 당일 단타 종목에 대한 추천 그 다음에 기존 보유 종목에 대해서 대응 타점 전략들 이야기 드리고 있죠. 그러면서 장전 마감 장중 시험 분석 체크해 드리고 플러스로 당일 재료 및 관련주들에 대한 테마 분석까지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종목 분석 같은 질문 소통들을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묻고 답하고 그리고 그 질문 중에 대해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제가 여러 번 강조 드렸죠. 여기 있는 바로 이 링크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영상 옆에 바로 더보기 누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어때요? 링크만 클릭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3시간 소통방 들어오셔서 저희 같이 하고 가족이 되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번호 요구하는 거 없고요. 개인정보 요구하는 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구독, 좋아요 다시 한 번 눌러주시고요.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